제 귀를 제법 만들 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었고요 그 수납공간에는 제가 제주에 샀던 액션 앨물들이 제법, 제법, 살았었던 앨물들이 제주에 샀던 앨물들이 하나가 이글스코 뜯도록 이글스코의 마리스코의 가슴증 이글스코의 스탄트에 제주에 샀습니다 이글스코의 아이스크림 제주도가 어? 하나는 계속 탈락합니다. 하나는 essa 되어있고, 저에게 빠지는 것, 시원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500m가 운전당 발음이 좌우해졌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